좀비를 모시죠 뭐. 개그맨팀 좀비부터 모셔볼까요? 아 저기 있는 거 같아요. 자 개그맨 좀비 넣어주세요. 저런 걸 좋아해. 저게 지금 하겠다니까. 아니 나 무섭다 야. 나 무섭다 야 진짜. 나 진짜 무섭다. 너. 유쿠딧 디들 유쿠딧 디들. 다수 팀 좀비 넣어주세요. 왜 또 뭐야. 왜 또 뭐야. 왜 또 뭐야. 얘 좀 모자란 가수 좀비. 좀비가 아니라 바보 아니에요. 좀 모자라는데. 좀 모자라는데. 위만 보고 있어요 위만. 수고하자 같이 하자. 수고하자 같이 하자. 아 근데 가까이 올수록 무섭다. 뭐야. 아 무섭다. 우리 동선에 있는 좀비. 아 괜찮네요 좀비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 좀비처럼 얘기해 주셔야죠. 동작만 하면 뭐 하니. 동작만 하면 뭐 하니. 이렇게 못 살릴다. 아우. 이렇게 못 살리는데. 좀비처럼. 오늘 가세팀. 뭔가를 보여줘. 안 되겠어. 도와줘. 도와줘. 아직 좀 덜 됐어요. 좀비화가 덜 됐어요. 사실 양 팀의 대표 좀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경기는.